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누구에게나 영원히 추억으로 간직하고픈 것들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사람과 주고받았던 편지나 나의 하루하루를 끄적여놓은 다이어리 열심히 공부해서 무언가에 합격하게 해주었던 나의 노력이 담긴 필기노트들 소중하게 간직하고픈 그 무언가가 없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억들을 보관하려면 넓은 집도 필요하고 집이 넓지 않다면 공간이 부족해지고 또 여기저기 이사하다 보면 없어지고 망가지고 버려지는 그런 추억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나만의 소중한 추억들을 장소 구애 없이 보관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캔을 통해 전자적인 파일 형태로 만들어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집에 있는 복합기를 통해 하나하나 스캔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소중한 추억들을 더 간단하고 망가짐없이 빠르게 스캔할 수 있는 비파계형 부스캐너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저라는 회사에서 만든 ET18 프로라는 제품인데요. 이 북스캐너는 와디즈라는 사이트에서 펀딩했던 시저 아우라라는 제품을 통해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제품은 그 아우라 제품보다는 화질이나 스캔속도 면에서 조금 더 개선된 제품인데요. 가격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440달러 정도에 구매 가능하고 국내 오픈마켓에서 65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 와디즈에서도 현재 펀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알리에서 직구했는데요. 1400만 화소 카메라로 한 페이지를 스캔하는데 대략 2초가량이 소요됐던 전작인 아우라에 비해 이 ET18 프로는 1800만 화소 카메라로 최대 A3 용지의 크기까지 4896에 3672의 해상도로 한 페이지 스캔에 1.5초의 시간이 소모되어 아우라보다는 약 0.5초가량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기본 300dpi에서 최대 1000dpi까지도 스캔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카메라 화소도 높아졌으니 더 선명한 화면의 결과물을 보여주겠죠? 이런 비파계형 북스캐너를 찾아보신 분들은 보통 이북 형태로 판매되지 않는 전공서적이나 책들을 손상을 주지 않고 스캔해서 아이패드나 이북 리더기 등에서 PDF 파일 형태로 보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책에 상처 하나 주지 않고 나름 빠른 속도로 스캔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소중히 어기시는 분들에겐 필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북 시장은 아직도 폐쇄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이북에 대한 수요를 개인적으로 스캔해서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비파계형 북스캐너 ET18 프로는 그런 욕구들을 채워줄 만한 능력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기본 구성품과 외관을 보시면 기존 아우라 제품이 수납이 용이하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형태였던 점에 비해 이번 제품은 기둥과 상단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된 형식이라 다소 장소를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스탠드 형태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전작에 비해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카메라가 1800만 화소로 진일보했고 스캔 속도가 개선됐다는 점은 강점이긴 합니다. 간단하게 화면을 참조하면서 스캔할 수 있도록 상단에 작은 컬러 액점도 있고요. 카메라와 두 개의 LED 램프 그리고 부가적으로 코팅된 종이 스캔에 효과적인 사이드 램프도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캔 시 스캔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배경의 역할을 해주는 이런 검은 색깔의 패드도 제공되고요. 이 패드의 경우에는 돌돌 말아서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 LED 램프는 본체 옆 이 버튼으로 밝기를 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사이드 램프는 터치식으로 온오프 할 수 있고 밝기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사이드 램프로 스캔한 결과물은 이따가 다른 결과물과 함께 보여드릴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다만 이 사이드 램프는 본체에 고정되는 힘이 약해서 보관시 떨어뜨리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단 뒷면은 전원 어댑터, 장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온오프 버튼,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USB 단자, 그리고 촬영 기능을 하는 쿠페달과 핸들 버튼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 그리고 리셋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알리에서 직구해서 콘센트를 유럽 버전으로 구매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규격과는 다르다 보니 콘센트가 약간 헐거운 느낌은 있습니다만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컴퓨터와 USB로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통해 스캔하는 방식과 2.4GHz 와이파이와 연결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결과물을 전송하는 스캔 방식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스마트폰 앱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에 결과물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데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딜레이가 있는 편이기에 많은 양의 스캔을 할 경우에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간단하게 한 두 장 정도 스캔해서 사용할 경우에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스마트폰 앱에서도 PC 프로그램과 같이 컬러 모드의 변경이나 다양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스캔은 바로 해볼 수 있어 편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스마트폰으로 스캔 어플을 이용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님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추천은 드리지 않고 많은 양의 스캔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USB는 2.0 버전이기 때문에 3.0 버전보다는 전송 속도가 느리겠지만 한 장 한 장 넘기고 위치를 정리하면서 다음 장을 찍으려다 보면 그 전에 스캔이 되는 편이었기에 딱히 불편하진 않았고요. 촬영이 되고 처리가 되는 과정 중에도 다음 페이지를 찍으면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속도에 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ET18 프로의 경우에는 스캔 기능 외에도 비주얼 프리젠터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색을 펼쳐놓고 선을 그을 수도 있고 레이저 포인트 효과를 주는 기능을 통해 따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밑줄 등에 효과를 줄 필요 없이 강의 영상에 녹화를 할 수 있고 다른 발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스캔 기능으로 돌아가자면 이 북 스캐너는 JPG, PDF, 검색이 가능한 PDF, Word, Excel, TIFF 6개의 파일 형식으로 스캔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파일 형태로 저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PC용 프로그램은 윈도우와 맵 둘 다 지원하기 때문에 호환성 면에서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 파일이 내장되어 있는 CD가 제공되긴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받아서 설치도 가능하고 한국어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면 컬러 모드를 컬러, 패턴, 스탬프, 그레이 스케일, 블랙 앤 와이트 다섯 가지로 선택 가능하고요. 이 컬러 모드는 스캔 후에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하셨더라도 다시 원하는 결과물로 수정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처리 방법에서 한 페이지만을 스캔할지 책처럼 두 페이지를 스캔할지 선택이 가능하고 스캔 영역을 따로 지정해서 그 부분만 스캔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노출 값을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밝기를 설정해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도 있고요. 자동 스캔 기능을 통해 페이지 넘김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스캔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동 스캔 기능의 경우 페이지를 넘기고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촬영이 되는데 페이지를 넘긴 걸 AI가 인식한다든지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움직임이 감지된 후에 잠시 뒤 촬영을 진행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촬영 시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돼서 페달을 일일이 누르기 귀찮으신 분들에겐 적응만 되시고 요령이 생기신다면 나름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파계형 북스캐너의 경우 두꺼운 책을 스캔할 때는 책 가운데에 이런 굴곡이 생겨서 이러한 부분에 걱정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있는 3개의 빨간색 레이저가 알고리즘을 통해 굴곡을 완화시키고 없애주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결과물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글자 행의 기울기가 약간 경사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책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책 가운데 부분과 글자와의 간격이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굴곡에 대한 인식률이 떨어지기도 하고 스캔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서 가운데 부분에 어느 정도의 간격 있는 책이어야 왜곡 감소 효과가 제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촬영 편의성과 정확도 형상을 위해 이런 핑거 코트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이 핑거 코트에는 QR코드처럼 이런 모양이 있어서 스캔 시 촬영이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핑거 코트로서 인식이 되고 결과물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굴곡진 책을 스캔하는 경우에는 양 옆면을 잡아당기고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스캔하는 방법을 통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스캔을 하고 결과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순서의 변경 없이 그 페이지만을 다시 재스캔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스캔이 다 끝났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부분적으로 상세하게 수정이 가능하고 또는 일괄적으로 스캔한 파일 전체에 컬러 모드를 변경한다든가 회전한다든가 원하는 부분만 자른다든가 품질이나 색감 등을 변화시킨다든가 하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수정해야 할 걱정도 필요도 없고요. 굴곡을 조정하는 레이저 포인트의 위치까지도 후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물 출력을 위해 스캔 후에도 사용자가 직접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모든 스캔이 끝났다면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파일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병합해서 출력할 수도 있고 파일 하나하나를 개개의 파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물을 아이패드 프로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PDF 파일로 변환한 파일들의 경우 파괴하지 않고 스캔한 결과물임에도 나름 깨끗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굴곡진 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연출될 때가 있지만 크게 눈에 거슬리진 않고 파일 출력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일단 카메라 자체가 1800만 화소이기 때문에 나름 디테일이 있고 확대해도 깨짐 없이 보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반짝거리는 코팅된 재질의 종이의 경우 메인 LED는 끄고 사이드 램프로만 촬영하시면 되는데 확실히 메인 LED를 사용해서 촬영했을 때보다는 빛 반사가 거의 없어서 결과물도 괜찮았습니다. OCR은 출력 시 186개 국가에 언어를 지원하는데 보시면 웬만한 글자들은 거의 다 인식이 됐지만 출력할 때 한 가지 언어만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가 섞여있는 경우 인식률이 좀 떨어지거나 가끔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서 100% 신뢰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잘못된 부분의 확인을 통해 약간의 수정이 가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본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님에도 결과물들은 나름 준수한 편이었지만 제품 자체가 다소 공간을 차지하고 보관하기가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해상도와 카메라 아질이 높아지고 스캔 속도가 빨라진 만큼 북스캐너 제품 자체의 가격도 그만큼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다소 부담이 된다는 점과 더불어 이렇게 되면 비싼 파괴형 북스캐너와도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면서 스캔의 편리성이나 속도는 확연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책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장점 외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격대만 조금 낮춰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의 모든 점을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단추리고 정리하다 보니 빠뜨린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출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